아, 일어나. 나 집에 가야 된다니까, 진짜. 싫어. 돈 많이 쓰다갖고야. 아프면 먼저 가봐. 내가 오늘은 얘 바래다 줄 테니까. 괜찮겠어? 얘 알쓴데. 알쓰, 알지. 응. 그래도 뭐 얘한테 도움받은 게 좀 있어서 그거 갚을 겸 내가 오늘은 얘 책임져 주려고. 그럼 부탁 좀 할게. 고마워, 예선아. 고마워, 예선아. 저, 저, 일이 없는 것 저거. 아니, 혜선아. 진짜 담이 너무하지 않냐? 아니,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한테 이렇게 비밀을 만드냐? 아휴,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니까.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라. 아니, 그러니까 그게 그 진짜로 도끼로 발등을 찍는 게 아니라. 알아.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의미라는 거. 어? 네가 사준 책 두 번째 챕터에 나와 있었어. 어? 너, 너 그걸 읽었어? 아, 기특하다, 양혜선. 아휴, 잘했어, 잘했어. 아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왜 이래? 오장에서 숨이 반도 안 찬 애송이가. 애송이는 술 먹어야겠다. 아휴, 잘했어. 응.